네, 앞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전기전자 업종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애플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요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공권에 있는 코스닥에 대한 부담비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건에 있는 코스닥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닷건에 있는 코스닥 종목, 무조건 바닷건에 있다고 다 좋은 종목은 아닐 텐데, 물론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겠죠? 네. 네, 어떤 곳인가요?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비코전자는 1973년도에 설립되어서 200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범용 전자 수동 부품인 인덕터나 저항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이것과 관련돼서 고용량의 근거리 무송통신 기술인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아비코전자의 사업부를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인덕터 사업부가 있습니다. 리드 인덕터나 파워 인덕터, 시그널 인덕터 등을 만드는 사업부인데요. 스마트폰이 점점 다기능화가 되고 고주파화와 고전력화로 인해서 전기적인 노이즈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성장성인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를 지속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증대되면서 자동생산 파워 인덕터 라인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두 번째로 저항기라고 해서는 레지스터 사업부인데 리드 레지스터나 칩 레지스터가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는 삼성전자 향이 약 50%, LG전자 10%, SK하이닉스 10%, 대우전자 5%, 기타 20%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부품이 휴대폰 쪽에 약 60%, 영상기기 20%, 가전 및 기타 제품에 20%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사업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기전자 업종 2013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스마트기기의 시장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연장 선상으로 알아봐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아비코 전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방 산업의 호조가 굉장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고성장을 하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태블릿 시장이 본격적인 고성장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성장적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지금 PC용 시그널 인덕터의 공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80억 원에서 올해 140억, 내년에 200억으로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월 3,300만 개 생산 캐파를 약 40억 원을 추가 투입을 하여서 내년 1분기까지는 월 5천만 개 규모로 생산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수학과 관련돼서 근거리 무선통신,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10m 거리에서 100Mbps 이상의 무선종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에 보면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간에 데이터 호환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부착만 하게 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스마트 TV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 더욱더 플러스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리얼타임의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00Mbps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을 사용하고 있고 3GHz에서 10GHz 대역의 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2.4GHz 대역의 무선장치와 혼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Full HD 화면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비코 사만화 구강 와이어리스 USB 동그리라고 하는 제품으로 메이저 유통업체인 미국의 B사에 지금 초도로 5,000대가 납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 일본도 해외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게임 사업과 관련돼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계열 회사인 조이 플래넷이 소셜네트워크 게임인 조이팜을 네이터 앱스토어가 네이버를 통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자를 1만 명 정도 확보한 상태로서 내년 초까지 10만 명 가입을 위해서 회사가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제품을 페이스북의 영어 버전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스마트폰 버전으로도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과 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 등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팡류와 슈트빙 게임 관련돼서 네종을 개발 완료한 이후에 내년 초까지 카카오와 앱스토어 등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평가권에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으로 지속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우수한 자산 가치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억 원 상당의 보위부동산과 현금화 자산 보유액이 약 200억 등으로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가 약 450억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490억 원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일단 전방 산업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에도 또 진출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또 주가의 안정성도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이 크지는 않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도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적긴 하지만 1000% 넘게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가시화되는 속도가 좀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노적 매출 340억 원에 영업이익은 13억 원 시연하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 회사 측 가이던스에 따르면 매출이 약 722억 원에 영업이 63억 원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4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바닷건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실 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박스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서 5천 원, 손절가는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애플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